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제가 무슨 토론을 피했습니까? 아니 댓글 이런 걸 남긴 지가 언젠데? 아니 여러분 저야 진짜 만약에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양파껍질 같은 인물 까면 깔수록 정말 나쁜 모습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양파껍질 계속 까진단 말이지. 배드보이 이승만을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통이 아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파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진정한 정통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정말 가열차게 전개했던 그 독립운동과 그리고 4.19 정신임을 설파할 수 있다라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 토론의 기회가. 그래서 저는 그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을 만들었던 김덕영 감독이나 그 이승만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큰 지원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 이승만 연구원장 류석춘. 류석춘이 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까?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건국전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냥 거짓말. 두 번째 주제어는 감추기. 이런 영화인데 역사 강의를 했으면 나 이 사람 언급도 하기 싫었는데 같은 수준이 될까 봐. 역사 강의를 그만큼 했으면 알 만큼 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역사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역사 강사. 내가 볼 때는 거의 맛이 갔다라고 봅니다만. 맛이 갔어, 맛이. 이 3명과 3대1 토론도 가능하고요. 3명 중에 한 명만 응해도 진짜로 토론에 피하지 않겠습니다. 토론에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론을 피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주사위는 그들에게 던져졌으니까. 자, 오늘 강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이런 말들 많이 달려. 이승만을 비판하면 반 대한민국인가. 그럼 이제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난 진짜 깝깝해 죽겠는 게 47년 11월에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되기로 했으나 북한과 소련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총선거를 하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어렵다고 해서 북한과 소련이 유엔 선거관리 임시위원단의 방북을 막았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분단의 책임은 북한과 소련도 있죠. 그리고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의 단독선거가 결정나면서 그 단독선거가 치러지는데 그게 50총선이죠. 그 50총선을 싫어했던 김구와 김규식 외에 남한 단독선거는 분단이니까. 그래서 이승만은 그 분단을 찬성했고 50총선에서 뽑힌 재헌 국회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국회에서 선출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아니 7파 처벌 실패했고 전쟁에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이런 무능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무능을 보였고 그 전쟁 과정 중에 우리 대한민국 자국민을 너무나 많이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고 그리고 헌법을 유린해가면서 장기 독재를 꿈꿨다가 이게 정말 시민들에 의해 쫓겨나고 하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어서 그 초대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왜 그게 반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당신들 박정희 대통령 비판하고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면 반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 반대한민국입니까? 아니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거고 박정희, 노무현 정권을 비판할 수 있죠.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반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저는 정통을 이승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은 박정희가 얼마나 이승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가 이게 이걸 하나로 다 안 되고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는데요. 일단 볼게요. 조선일보 박정희 생애입니다. 미국에서 교포들을 모아놓고 연설이나 하고 이게 진짜 박정희가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대차에 까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 독립운동이냐? 미국 대통령에게 진정서나 올리고 한 게 독립운동이 되는 건가요? 똑바로 말해 그 사람들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독립운동 때문에 독립된 거잖아 이 말이야. 독립운동 했다는 건 말짱 엉터리 엉터리. 그래도 박정희가 이승만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박정희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이승만 노인은 눈이 어두운 독재자다. 지난 날 이승만 씨가 꾸며놓았던 자유당이야말로 자기 파만의 수지 타산을 제1로 치는 정당의 본복이었으며 세계 선거 역사 가운데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부정과 불법의 흉계를 꾸미고 이를 국민에게 강요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계속 갑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이 규정되었지만 그것은 한각 문서상 추상적 규정이었을 뿐이다. 이승만 정부가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도리어 그러한 자유권을 스스로 짓밟기가 일수였다. 그런데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했다고? 이리하여 정부의 유린에 시달리게 된 자유는 그러니까 박정희가 보았을 때 이승만 정권의 자유가 시달렸다고 정부의 강압에서 벗어나려는 자유 정부의 탄압에서 벗어나려는 민권 자유와 민권의 항쟁이 바로 4.19 의거였다는 이야기를 박정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죽이라 박정희가 이승만을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왜?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중간에 4.19 직후에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지만 장면 내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허수아비 대통령이라고 치자면 기존의 대통령제와의 대통령들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앞에 이승말라는 대통령이 한 명 있고 그다음 박정희인데 이승만이 죽었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에 불참해요. 우리 대통령들 죽었을 때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전직 대통령들 참석하잖아. 이승만 장례식 이야기였고 할 게 또 많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 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뭐가 정통이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죠? 3.2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정하십니까? 허허? 영화 공전쟁의 임시정부의 임자도 나오지 않아 왜 그들은 그렇게 임시정부를 두려워하는데요? 여러분 친일매국노들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에 반역했잖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이 돼버리면 일제강점기 친일매국노들은 대한민국에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을 단절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친일매국노들 아닙니까?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불의에 한가한 4.19 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은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쫓겨났다고? 불의에 한가한 이때 불의는 누구죠? 이승만 정권. 불의가 이승만이야. 우리 헌법에 이승만을 불의라고 해놨어. 그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야 그게 진정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죠. 지금 만약에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들은 그들이 반 대한민국이고 그들이 반 헌법적이고 그들이 반 사회적 인물들인 거지. 당신들 왜 지금 대한민국에 반역하십니까? 이승만 추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국의 민족의 역과 평화적 통일 통일도 반대하죠. 그 다음 정의인도와 동포의 동포의 역과 민족의 단결을 공공히 하고 싶지도 않죠. 이승만 추종하는 자들 누가 반 대한민국인데 아니면 헌법부터 뜯어 거치고 이승만을 추앙하든지 그만 흥분하고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음 강의는 한강 인도교 폭파의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